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협상을 벌여온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투표에서 68%의 찬성률로 3차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안인 하루 30분 초과 근무 임금 290여만 원을 놓고 조업원 300여 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210명이 찬성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 합의안 부결로 우려됐던 포항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